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가 그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고 합니다. 포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청이 있다. 보석 조건으로 정진상과 접촉 못한다. 접촉 금지 명령, 일종의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법정 안에서라도 안아보고 싶다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정진상 실장을 등 두들기고 포옹한 뒤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을 풀어주면서 재판부가 단 조건은 이재명 측과 접촉 금지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속내가 있었은지는 몰라도 접촉 금지. 이유는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점을 거론하면서 법정 안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한번 안아보고 싶다며 등을 두들기고 포옹을 했다. 왜 안아줬을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거 어떻게 봤을까요? 들어보시죠. 목정에서 정진상 실장이랑 포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포옹을 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요?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서. 왜요? 왜요? 한동훈 장관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포옹을 했죠? 라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사실 이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 전재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옹의 의미. 고생하는 측근에 대한 어떤 경영? 그러니까 인지상정 정도로. 인지상정.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보석 석방의 조건이 접촉 금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전화통화라든지 대면으로 직접 보지를 못한 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측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진상 실장이 상당히 좀 힘들겠죠. 수사와 재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정진상이 굳건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등을 토닥거려준 거 아니냐. 좀 너무 좀 앞서나가는 이제 정치적 분석인 것 같고요.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다. 진짜 측근은 측근인가 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다 큰 성인 남성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고 믿고 정치적인 어떤 동지관계라고 하더라도 잘 안아주는 일은 잘 없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안거나,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런 건 있는데 정치적인 동지들끼리 이렇게 안고 부둥켜 안고 하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선거 승리나, 그렇죠? 그런데 정말 측근이긴 한 것 같아요, 정치적 분석이. 남자들끼리 포옹할 수 있죠. 그래요? 제가 김영주 의원님하고 포옹했었을 것도 같은데. 그래요? 뭐 한다면 하는 거죠. 뭐 별 문제 없죠.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증인석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하 선거 의원님하고 같이 포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받는 자리잖아요. 공판정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은 공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지금 풀려나 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구속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보석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준 건데.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정진상이 구속됐었다는 의미이고 정진상이 구속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진상에 대해서 혐의의 소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뇌물 혐의. 그렇죠. 뇌물 혐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까지 다 혐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장실질심사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봤을 때 정진상이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 구속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탄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게 백현동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장동권은 정진상이 구속됐고 정진상 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둘이 포옹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제스처로 정진상과 나는 공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혐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비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저로서는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원 의원님은요. 저건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그날은 완전히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하얀색과 까만색. 하얀 나라와 까만 나라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날은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인데 하얀 나라는 뭐냐면 일종의 나폴레옹의 귀환이에요.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 이재명이 생환해서 이거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딱 나온 거예요. 재판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1시간 반 조금 있다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포옹하고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물 마시고 뭘 했겠어요. 그냥 검찰이 일부 PT만 맡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온 건데 할 수 없이 갔지만 그냥 나왔는데 거기서 모양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무슨 정치인 나폴레옹의 귀환 딱 해서 내 혐의를 입을 꾹 닦고 있는 측근에 대해서 딱 한번 안아주고 그거 뉴스 나가게 하고. 그날 오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에 짜자잔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차도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저기 택시, 벤 택시를 또 딱 빌려갖고 그걸 쫙 타고 국회에 나타나서 짜자잔하고 단식 이후 몇 달 만에 쫙 하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나라로 치면 이런 모양 그러니까 나폴레옹식의 귀환을 딱 위대한 이재명의 귀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정진상을 끌어안는 건 완전히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재판장이 왜 그걸 허락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까만 나라. 까만 나라. 이 재판 연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마저도. 연기하려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안 된다. 나와라.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갔는데 할 말은 없고 빨리 피해야 되니까. 대충 한 시간만 있다가 얼버건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상한테 안으면서 야 너 여태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버텨라. 나도 계속 버틸 거다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진상 포옹하고 툭툭 한번 두들기면서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얀 나라, 까만 나라 이렇게 보고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포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딱 구상해놓은 연출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박재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2년째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 경찰, 검찰도 부족해서 감사원까지 나서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다라는 추측으로 또 검찰로 이첩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났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해가지고 준수사기관인 행정기관까지 나서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범죄자가 야당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을 악마화시켜가지고 내년 총선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게 2년 동안 그렇다면 이번에도 특수부 검사들 60명의 수사 보조 인력까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각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껏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니, 테레비만 틀면 맨날 경찰,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맨날 구속, 수사, 소환, 압수수색 뭐 이런 단어만 지금 2년 내내 TV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경제와 민생이라든지 실적과 성과를 통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2년 내내 그냥 수사만 해가지고 도대체 국민들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톤다운 시키시고요. 일과 실적과 성과를 통해가지고 국민들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